시중은행, 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2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8만 9,335명 가운데 6만 2,685명이 참여해 찬성률 95%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주 36시간 4.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, 영업개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정상화, 금융의 사회적 책임, 역할 강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.